전화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어떤게 궁금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게 궁금하세요 뉴비케어고요 뉴비케어고요 매숫가는 비중이요 매숫가는 저기 5700원이고 비중은 10%예요 올라갈 때 따라 묻으셨네요 아니요 1년 넘었는데 5% 더 샀어요 그래서 10%가 됐어요 최악이네요 어제 왜 샀어요 며칠 전에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기대네요 그렇군요 일단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게 좋았고 어제 슈팅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점 그때 팔아버리는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맨날 더 갈까봐 맨날 고민을 하시고 더 갈까봐 생각하시는데 저하고 이렇게 상담이 안되는 시기들도 분명히 있을거고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하는게 좀 버겁거나 부담스럽거나 바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전화통화 안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걸 생각했을때 제가 언젠가 보따리를 우리 주머니에다가 제가 이렇게 전략을 넣어드릴테니까 열어가지고 보세요 하는 보따리가 뭐냐면 그냥 본조놈은 파세요입니다 상담받을 생각하지 말고 본조놈은 뭐해라고요? 일단 팔아버리는게 맞아요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주가가 안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면서 주식하는 적은 없잖아요 그죠? 주식을 할 때 맨날 내가 무슨 종목을 살 때 추가 매수를 할 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지 내려갈 것 같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하는 사람 1400만 인구는 전부 다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해요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런 인식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거짓인거에요 환상인거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계속 나를 현혹시키는 거야 환상이고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행동해야 되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 생각할 거야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조건 올라갈 거라 생각할 거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본조놈에서 파는 거다라는 것을 일단 행동강용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지금 이건 한 타이밍은 놓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보게 되면 의료정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의료 데이터라든가 의료 AI라든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뒤에서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저는 움직이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얼어있던 몸이 겨울잠 자고 난 다음에 풀려나왔을 때 바로 달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고 뭔가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져가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슈팅 나왔다가 빠지는 그림이 아니라 아마 치솟아 올라와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본전에서 비중을 일단 3분의 1 정도는 줄이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습관 기르기용 이 정도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본전에서 파는 그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로는 6,500원대 들고 가셔도 저는 지금 테마와 분위기상으로는 저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일단 6,500원부터 가야 그 이상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6,500원까지는 목표가로 잡아보고 대응하자 대신에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더 산다는 것은 올라갈 것 같다는 말만 듣고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충분히 추가 매수에서 비중 잘 늘려놨으니까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